아 이거 재미있는 바텀이 되겠어 이거 아 뭐해줄까 서폰 아 여러분 뭐하는게 좋을 것 같아 서폰 아 룰루가 짜증난데요? 아 너무 미뤘다 제가 트롤을 했어요 헤헤헤헤헤 ㅋㅋㅋㅋㅋㅋㅋ 누누는 좀 너무 트롤이야 이게 트롤이 아니면서 트롤인걸 해야 되는거거든 그래야지 좀 비껴 나갈수 있다는거야 누누는 너무 대놓고 잖아 저 적절하게 해야돼 아, 이제 알리스타로 투포를 간다던가 약간 그런식으로 꼬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알리로 투포를 간다던가 파이코로 그냥 드락사를 올려가지고 딜템만 간다던가 이제 그런식으로 해야지 막 라칸으로 그냥 AP템 짱짱하게 간다던가 그런식으로 해야 돼 그런식으로 상승 선풋이 뭐냐 블리치는 그냥 재미있긴 한데 파이크 해야겠다 그라같은 AP가 재밌더라구 난 서포트 서포트할때 그라하면 AP밖에 안가는데 AP가 재밌으니까 그치 소라카 할거면 이제 AP템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게 이제 일단 시작을 하잖아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애들 모르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잖아 근데 막상 이제 그걸로 이제 잘하고 있으면 또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는거지 자연스럽게 트롤 같으면서도 트롤이 아닌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거지 그것도 이제 만약에 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 잘되면 정치하기도 되게 좋다고요 그게 막 이제 원들이 얼마나 들을 못하면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갔겠냐 하면서 이게 좀 정치를 할 수가 있어 나만 잘하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말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잘한다는 가정화에서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게 없어 어떻게 보면 양말의 검이 될 수 있긴하지 어떻게 보면 양말의 검이 될 수 있긴하지 그걸로 똥 싸면은 이제 4명한테 욕먹는거잖아 몇템 왜 그렇게 갔냐고 하지만 좀 잘되면은 얘 역으로 바뀐다고 얘 입장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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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뭔들 차이 igs тысяч 똥 싼다고 어 옆으로 그래 Live 이게 정치할 때 애들이 그 팁이 있어 팁이 이제 K-데이 관리만 잘하면 정치 안 당해 보통 그렇다고 나 지금까지 솔링하면서 느낌 보는데 그래 K-데이만 좋으면 정치 안 당해 아무것도 안 해도 아 잠깐만 지금 원딜 버리고 뛰고 얼마나 좋아 근데 K-데이는 멀쩡하잖아 원딜은 죽어 나가지만 그럼 이제 원딜 정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못살이냐면서 원딜 입장에선 그게 싫은데 아니 내가 그래브를 위협적으로 하는 원딜끼리 딜교에서 이득 받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딜교 이득 보게 해줬는데 그것도 모르네 이게 참 뜻도 모르고 종치를 하려고 있어 어설프게 와 이거 대단해 대단해 아 내가 위협 줘가지고 너 한 대밖에 못 때린 거야 상대가 2랩 대고 뽑았는데 왜 앞에서 깝죽대고 있어 아 저 쉬엣으로 못 먹네 진짜 아 저 쉬엣으로 못 먹네 진짜 맘에 안 들어 다는 오케이 1 뺏고 아 이게 맞아? 아 속박이 이게 맞네 아 속박이 이게 맞니? 아 속박이 이게 맞니? 아 뭔 녀석이 비벼면 돼 이거 빨리 버리고 도망가야겠다 아 내가 먼저 죽어버렸잖아 이거 빨리 버리고 도망가야지 맘에 안 들어 아 아직 몰라 정치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야 이들 정치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 아직 몰라 이 뺏고 이 뺏고 이 뺏고 이 뺏고 이 뺏고 아 맞다 빨리 두 명 가야 모빌 빨리 심고 도망가자 이거 이거 버려야지 나 왜 안 들어 나 왜 안 들어 아 너무 살려요 아 너무 못 버리니까 그렇지 아 너무 못 버리니까 그렇지 너무 살려요 살려야지 정말 안 죽는데 그럼 그렇게 한 게 못 이겨요 내가 죽은 것 많지 그렇게 죽였어요 월신 더 많고 말이야 형 수술 같아요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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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이걸 맞아? 아 아 저 얼만데 나였으면 패했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니 니가 나와가지고 죽은 걸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채팅츠라고 맞아버렸네 아 채팅츠라 맞았다 아 아 아 저걸 한살이냐 정글 있을 거 뻔한데 야 위에 시야돼 있는 거 안 보여? 정글 위에 없잖아 그럼 어디 있겠어 바텀인 거 뻔하잖아 그냥 그걸 왜 먹어? 그럼 진작에 죽지 말아서 먹었어야지 니가 뭐가 죽어서 못 먹은 걸 내 탓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지? 역전됐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역전되는 거야 님들 정치파이란 게 한순간이지 아 차단했어? 아 차단했어도 귀로는 지금 아마 들릴 거거든요 귓구멍은 차단 못하잖아 이게 아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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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해 손절해 아니 아 좀 살려라 너가 안 살리고 죽고 네트 타면 안 되지 뭐 프리징이야 누가 A2 안 죽었으면 프리징도 알 필요 없었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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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준거잖아 아 야 이각을 못본다고? 이각을 못본다고? 너 프로게이법 맞니? 아 이각을 못본다고? 아 이 컵을 못봐? 아 진짜 너는 길러먹었다 어이 또 헤헔 호기 오호헤헤 어이 쟤 룡씨야를 안 죽여서 죽는데도 아니 거기서 막 서명하니까 내가 진짜 당황해가지고 저희 룡씨야를 힘들어서 살려줘요 아니 아 진짜 용인형이 참 대단하네 저런 원딜 데리고 서포트하고 진짜 아 다시 봐야겠어 아 또 죽어? 아 또 죽어? 와 와 같이 갔다 오는 건데 그걸 죽어있네 못 버텨가지고 너무한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죽으면서 원딜타 타면 안 돼 뭘 블랙쉬드 없어서 죽여? 나 궁도 없는데 지금 고래비리구만 아 원딜차이 뭔데 이거 원딜만 안 죽었어도 지금 게임 익었잖아 이미 아 몰아낸거잖아 지큰을 하고 너는 얼마나 잘 피하길래 030이니? 너는 얼마나 잘 피하길래 030이니? 아 잘 피하길래 030이야? 아 잘 피해서 030이야? 아 부럽다 야 잘 피해서 아 너 밀면 죽지? 아 미안하다 아 너 밀면 죽지? 아 내가 030인걸 못보고 차 밀어버렸다 아 아니지 너가 밀면 죽는데 그거를 왜 말을 못해 솔직하게 말도 돼 나 봐줄게 아 너 죽을까봐 우리 로링은 못 가겠다 파이크로 어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아까도 그냥 집 갔다 오고 있는데 죽어 있어 아니 저걸 못 맞춘다고? 어 너봐 너가 죽지만 않았으면 지금 이겼다니까 아 너가 괜히 죽어가지고 비벼진 거잖아 게임이 뭐 이노소프지야 못해 너 030이잖아 아 죽여 이거 아 빤스런 빤스런 아 진짜 아 너 대신 내가 죽었다 야 아 아 이걸 안 들어와? 아 근데 너 들어왔으면 이거 잡고서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 너 맞았지? 아 너 아까 방금 뭐로 가면 키맞은 것 같은데 너보단 덜 맞은 것 같은데 너 너 너 너 너 아 감사합니다 아 저거 저거 너만 하는 거야 저거 너만 하는 거야 내가 너 030이라니까 마타가 고마운 분이라는데 너보고 고맙다는 건데 아 왜 저기 이중호 돌리지? 내가 또 손 보고 와야겠다 아 기다려봐 판 좀 보고 있잖아 아이 게임 판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버텨가지고 또 아 잠깐만 이거 아 모르겠다 그냥 해 아 아 너만 잘했으면 이겼는데 뭐 써렌초야 아 아 용사형이 죽고 나서 젖어 이러고 있어 짜증나게 아 아 뭐 닿지야 지가 못해놓고 아 아니 용사형이면서 지가 못해놓고 자꾸 납닫하냐 왜 어이가 없네 아 용사형이 자꾸 말이 많아 아 아 아 상대모님 우주인가 뭐야 이거 정답이 아 아 상대모님 우주였으면 벌써 울었지 아 아 재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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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뭐야 속박 맞고 가버렸어 아 저를 뭐 어떻게 알아놓고 나보고 아니 르블랑이 온다고 했다고? 맵을 봤어야 르블랑 멀었잖아 아 르블랑이 가고있음 피규어잖아 가고있음 야 가고있음 몰라? 가고있다는거잖아 아 르블랑은 피규어 들었죠? 아 너 너는 리포트 두명이다 나는 한명인데 아 진짜 억울해 아 하하하하하 아 한입만 아 이거 어시 챙겨써야되는데 아 불나기 죽었다 불타 죽었다 불타 죽었다 아 또 죽어? 아 너 어차피 돈도 안줄텐데 너 몇 번만 더 죽으면 발개랑 돈값 되겠다 와 이중으로 안들려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뭔가 그냥 깔짝거렸더니 이중으로 안들리네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너가 그렇게 죽는데 연필 아래 생겼어? 그래 안그래 그거 서포트 대단한 거지 나는 서포트인 줄 알잖아 어떻게 너같은 원딜 데리고 서포트를 이기니 원딜이 사람이거나 서포트 초고수거나 해야될 것 같은데 너가 사람이 아니라서 서포트 진짜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게 잘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너가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어야 이기지 거 그냥 먹는다고 안되는데 어 뭐야 어 가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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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가고 응 반대야 응 반대야 흐허헤헤헤 쒸 흐흐 나 낯대고 붙든가 흐흐흐 아 자신있어? 흐흐 붙든가 에이 흐흐흐 어 죽이고 오케이 어시라도 먹었다 다행히 와 위하죽에 원딜 영육력이야? 아무것도 한게 없어? 와 아무것도 한게 없어 위하죽에? 이 과정에 060이야? 두 명이나 죽었는데? 아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너가 얼마나 만만하면 들어오겠니? 너 발기인 줄 알고 들어왔나보다 착각하고 아 내 핑왕 빨리 쏠어 빨리 쏠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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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는 한 번 해야 할 겜인데? 자율 대응은 할 겜 어때요? 마지막에 좀 얻어먹으러 가야겠다 와 아니네? 우리 팀 죽는 거였어? 무조건 질 것 같긴 한데 한 대 안 한 대 다 밀릴 것 같애 아 맞아버렸어 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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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나도 몰렸잖아 진짜 어떡할 거야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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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나 테이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빨리 말해봐 070님 말 좀 해봐요 테이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테이 저렇게 쓰는 사람한테가 저렇게 말을 들어야 돼? 흐흐흐흐 야 080 되면 너 대포되겠다 다르게도 안 되겠는데? 오오 아 이거 스틸 스틸 아 까봐 아 까비 아 33 남았는데 뺏으면 했겠다 아쉽다 어 08 08 08 08 0 아 08 0 08 0 아 뭐 없이라도 한 번 해봐라 08 0 좀 보기 좀 그렇다 아니 뭐야 쟤 뜬금 뭐야 쟤 뜬금없어 뭐야 너무 뜬금없는데 무슨 말인가 했는데 뭔 소리야 갑자기 아 너무 뜬금없게 뭐야 이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나 죽.. 아! 아아 어? 빨리 090 090 보여줘 090 090 보여줘 아 이게 원들 때문에 나만 뭔 고생이야 이게 080 원들 군대 아 090 가나요? 어? 1킬 먹었어 아 축하한다 야 흐흐흐흐흐흐 야 1킬 축하하고 190 축하한다 죽어라! 오케이 죽어라 뭐 한 대 빨리 와 빨리 와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죽어라! 죽어 죽어라! 죽어라! 아 안돼 안돼! 어흐흫 스피인 봐라 이 자식 아! 날 죽여버리네 1킬 축하하고 야 그래도 0은 아니다 야 다행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흰 내가 티켓 너 불쌍하니까 리포스 안해줄게 특별히 야 190 너무 불쌍해서 내가 차면 리포스 안 할테니까 봐주는 줄 알아라 와 딜량 4등 나와 야 190 치고 그래도 딜량 많이 넣었다 190 치고 딜 많이 했네 어 인정해줄게